이번 시간에는 제가 의류기사 퓨징에 대해서 올리려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류기사 시험 보는 인원이 1년에 100명도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실용적인 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심지는 어디서 얼마에 구매하는지 등등이요. 의류기사 관련 내용은 뒤편에 넣을게요. 넘겨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은근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심지는 지퍼를 달거나 단추 혹은 단추구멍이 달리는 곳에 원단의 두께감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내구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한쪽 면은 스팀에 녹을 수 있는 풀이 붙어있고 비교적 부드럽고 얇은 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상에 쓰이는 심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심지와 실크 심지. 둘 다 쓰이는 곳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품질의 차이, 가격의 차이예요. 일반 심지는 실크 심지보다 살짝 두껍고 풀이 있는 거친 부분이 네모난 격자 모양이 보입니다. 실크 심지는 일반 심지보다는 얇고 풀이 있는 거친 면의 입자가 아주 고와요. 일반 심지보다는 실크 심지가 가격도 비싸고 고품질이죠. 저조차도 이 둘을 지칭하는 용어가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시장 부자재 가게 사장님께 여쭤보니 또 가게 사장님들마다 지칭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단 제가 부자재를 사는 곳, 여기서도 심지를 팔긴 합니다만 흑백 컬러만 팔아요. 여기 사장님께서는 둘 다 실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둘 다 실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실크는 A급 혹은 일제라고 지칭하시고요. 이 일반은 일반이라고 하십니다. 옛날에는 실크 심지가 일본 것만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심지를 구매하는 곳인데요. 안감과 심지만 판매하는 곳이에요. 컬러 심지도 팔고요. 여기서는 얇은 걸 실크, 조금 두꺼운 걸 일반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칭대로 말씀드릴게요. 둘 다 가지고 쓰시면 좋긴 합니다. 저는 홈패션 작품을 만들 때는 굳이 고품질의 실크 심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 심지가 조금 더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홈패션에는 두께감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베개 커버, 지퍼 달고 뭐 할 때 실크 심지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실크 심지가 왜 좋을까요? 컬러 심지는 어디서 구매를 할까요? 저도 사실은 얇은 원단이 아니면 굳이 실크 심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침이 있는 오간자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네크 칼라와 커프스는 심지를 넣고 작업을 하기로 하고 흰색 심지를 넣겠다라고 작품 의뢰자 학생분께 공지까지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일반 심지를 붙이니까 안쪽에 이 격자 부분이 이 부분이 거치거든요. 이게 그대로 보이는 게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컬러도 맞춰서 구매하자는 마음으로 동대문을 갔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는데요. 여기는 너무 바쁘셔서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만 컬러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심지 파는데도 컬러를 판매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동대문 종합시장 디동 지하에 위치한 이 가게에 가면요. 심지 컬러 북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컬러를 고르고 종이에 적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종이 사진은 제가 못 찍었네요. 오간자는 한 겹일 때보다 여러 겹을 접어야 컬러가 보이죠. 거의 동일한 색상입니다. 이렇게 마쳤고요. 저는 컬러 심지 한마와 실크 심지, 흰색 실크 심지 10마를 구매했습니다. 컬러 심지도 실크 심지로 나와요. 구매하고 바로 픽업은 어렵고요. 이렇게 안감과 심지가 컬러별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직원분들이 찾아서 이 통에 담아 주실 거예요. 한 1시간쯤 뒤에 오면 여기 통에 담겨져 있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컬러 심지는 야드당 1200원, 실크 심지는 야드당 750원이고요. 이곳에서는 일반 심지가 야드당 650원이에요. 한마 두마씩 구매하면 실크 심지 1500원, 일반 심지 1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소매도 도매값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로 사셔도 이 가격, 심지가 실크 심지가 55야드가 감겨있는데 4만 1250원이고요. 일반 심지 100야드 6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심지 외에 부자재를 구매하는 곳, 열펜, 초크, 지퍼 등등을 구매하는 여기서는요. 롤로 구매할 경우, 여기서는 실크 심지가 50야드가 감겨있대요. 롤이 50야드가 45,000원이고요. 일반 심지 100야드 감겨져 있는 롤이 48,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크 900원, 일반 480원 꼴이네요. 여기서는 실크가 비싸고 일반 심지가 조금 더 저렴하네요. 단 여기는 소매로 구매하시면 1000원, 1500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비싸질 수도 있겠지만 2022년, 현재랑 10년 전이랑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사실 흰색은 롤로 구매를 하고요. 가끔 필요할 때만 검정 심지를 소매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이 롤 심지를 구매했는데요. 사실 심지가 필요한 부분이 작은 면적인데 큰 면적의 심지를 쓰면 아무래도 로스가 많아서 이 심지도 괜찮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얘가 20cm 폭 20야드에 8,500원이에요. 20cm 폭 한마에 425원. 만약에 120cm 폭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곱하기 6하면 한마에 2,550원 꼴이더라고요. 물론 1,000원 주고 사시는 분들은 1.5배라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도매값으로 구매를 하니까 굳이 650원 주고 살 수 있는데 로스가 커도 큰 폭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재단을 하고 롤로 만드는 수공비가 있겠지만요. 또 심지테이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닐 수도 있지요. 심지는 얇고 텐션이 있기 때문에 좌우로 밀듯이 힘을 주지 않고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듯이 스팀을 줘가면서 붙여야 합니다. 사실 심지 부착 방법 4가지 의류기사에 나오는데요.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한 오간자 커프스랑 밴드는 이렇게 됩니다. 심지 붙인 느낌 전혀 안 나고 그냥 컬러만 불투명해진 느낌이죠. 자 그럼 의류기사의 심지 관련 그리고 프레싱 달인질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 볼게요. 2019년 필기에 리버스 퓨징이 나왔고요. 21년 필답에도 리버스 퓨징이 나왔습니다. 퓨징이란 재단이 끝나면 필요한 부분에 열, 습도, 압력을 가하여 심지를 부착하는데요. 이 과정을 퓨징이라고 하고요. 직물이나 부직포의 한 면에 접착 수지를 처리한 심지는 프레스 가공으로 겉감에 밀착시킵니다. 퓨징의 사전적 의미는 용해하다, 녹이다 라는 의미예요. 아마 접착제를 스팀으로 녹여서 붙이는데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접착 방법으로는 싱글 퓨징, 리버스 퓨징, 샌드위치 퓨징, 더블 퓨징이 있는데요. 리버스 퓨징만 2년 연속으로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심지가 겉감보다 더 얇으니 겉감 위에 심지를 올려놓고 열을 가하죠. 그걸 싱글 퓨징이라고 하고요. 여름 블라우스나 남성들의 드레스 셔츠 같은 경우에는 심지보다 겉감이 더 얇은 경우가 있어서 반대로 심지를 아래에 놓고 겉감을 위에 올려서 열을 가하는데요. 그걸 리버스 퓨징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퓨징과 더블 퓨징은 이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19년 봉제과학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접착 방법 중 심지가 겉감보다 두꺼운 경우 겉감을 심지 위에 놓고 심지 접착하는 방법으로 드레스 셔츠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리버스 퓨징입니다. 그리고 프레스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론적인 설명을 넣을게요. 프레스의 조건에는 온도, 가열시간, 압력, 스티밍 등이 있는데요. 프레스나 다림질은 열 가소성을 이용하여 구김을 펴거나 주름을 잡는 가공입니다. 천연섬유로 된 의복은 프레스 공정에서 습도와 건조가 중요하며 합성섬유는 온도와 냉각이 중요한 인자입니다. 온도, 가열시간, 압력, 스티밍 중에서 온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원단의 가소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온도를 높여주는데 여론으로는 증기열, 전열이 이용된다. 중요한 것은 가열판의 온도 분포가 균일해야 하고 압력을 가할 때는 원단의 세트 온도와 일치하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특히 PP 가공이나 시러세트 가공과 같이 수지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온도 조절이 중요하다. 네, 봉제과학에 나왔던 문제고요. 다음 중 프레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습도, 온도, 압력 기기 중에 기기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봉제과학의 프레싱에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프레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온도, 시간, 압력, 무게 중에 무게죠. 그리고 80번, 프레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열가속성 섬유나 PP 가공, 시러세트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도 조절입니다. 그리고 다림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림질의 3대 요소, 온도, 압력, 수분입니다. 이거는 찍어서 맞은 것 같네요. 그리고 섬유 시험법에 나왔던 품질 표시 기호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